저는 기말 시험인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 발표하게 된 양재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 세 번째로 적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번째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로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분이란 무엇인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나 물체의 부피와 같은 것에서 중력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적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을 때 적분의 표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분을 활용한 반지름이 어린 구의 부피를 구하는 그림입니다. 절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하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예시인데 첫 번째로 빨간색 원인 절단면의 넓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순서대로 식을 정리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적분으로 마지막으로 부피를 구하면 반지름이 어린 구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미분은 어느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서로 역연산 관계라고 많이 말합니다. 즉 어느 함수를 적분한 것을 다시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됩니다. 위에 공식은 미적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식으로 g,x는 fx, 즉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정적분입니다. 적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분을 이용하여 도함수를 구하는 것에 역과적인 부정적분과 일정 범위의 넓이를 구하는 정적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부정적분은 계산하면 적분 상수가 나와서 식이 완결되지 않고 항상 고정된 함수와 임의의 상수의 합의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수만큼의 차를 무시하면 미분 또는 도함수를 구하는 연산의 역연산이 됩니다. 정적분은 변수의 구간이 주어져서 함수식 형태가 아닌 특정한 값이 나와 변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적분의 정은 구간이 정해졌다는 의미이고 부정적분의 부정은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다변수 함수의 적분입니다. 다변수 함수란 정적분의 확장된 개념으로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를 적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적분이라고도 하며 단일 변수 함수에 대한 단일 적분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공면 사이의 부피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표는 일변수 함수와 다변수 함수가 각각 대응되는 식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적분의 계산입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2차원에서는 극좌표계, 3차원에서는 구면접표계와 원통좌표계를 씁니다. 극좌표계는 원통좌표계와 구면접표계로 확장할 수 있으며 원통좌표계는 거리좌표를 더해 극좌표계를 확장시키고 구면접표계는 각좌표를 더해 확장합니다. 다음으로 푸비니의 정리입니다. 중적분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중적분은 두 번의 일변수 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고 이는 두 변수에 대한 적분의 순서와 무관하다는 정리입니다. 이를 리만적분에 대해 공식화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위 공식으로 이중적분을 반복적분 형태의 1차원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미분입니다. 삼각함수 미분에서 씬과 코스는 미분하면 서로가 되는 것처럼 삼각함수 적분 또한 적분하면 서로가 됩니다. 미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씬의 적분은 음수이고 코스의 적분은 양수인게 미분과의 차이점입니다. 탄젠트X의 적분은 두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유는 자연로그의 성질 때문입니다. 자연로그의 음수는 역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코스의 역수인 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적분에서 코스와 관련된 적분 공식에는 모두 양수로 나오는 특징이 있고 씬과 코스 적분 이외의 삼각함수의 적분은 자연로그 형태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한 대표적인 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